보세요. 무엇이요? 도함수 F prime X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. 그렇다면 원래 이 함수 미분하기 미분하기 전함수 Fx가 모든 실수에서 일단 연속인 함수예요. 그 다음에 이 함수를 미분한 도함수 F prime X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. 그러면 Fx는요. 적분하면 돼요. 적분해볼까요? 자연 대수 2의 X-1제곱 적분하면 자연 대수 2의 X-1제곱 더하기 C 적분상수 범위는요. X가 1 이하. 밑에는요. X분의 1을 적분하면 그렇죠. LN 절대값 X 플러스 C. 하지만 조심하실게 여기 있는 적분상수와 여기 있는 적분상수가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죠. 그래서 구별짓기 위해서 여기를 C1, 여기를 C2라고 하겠습니다. 그러면 X가 1보다 큰 범위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무엇을 구해야 돼요?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C1과 상수, 적분상수 C1과 C2의 값을 구해야 됩니다. 그런데 힌트는 연속인 함수고요.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F의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. F의 마이너스 1 대입한 저 마이너스 1 값은 1보다 작은 값이죠. 따라서 F의 마이너스 1은 이 두 함수 중에서 어디에 대입해야 됩니까? 위에 있는 함수에 대입해야 됩니다. 따라서 자연 대수 2에 여기다 대입하면요. 마이너스 2 제곱 플러스 C1 이 값이 얼마라고요? 자연 대수 2 더하기 2 제곱 분의 1. 여러분 자연 대수 위에 마이너스 2 제곱은 이 값과 같아요. 상수 C1 값이 얼마겠다. 네, 자연 대수 2예요. 이러면, 이러면, 알았으면 써보세요. 이렇게. 뭐라고요? 자연 대수 2 이렇게요. 그 다음에 이제 여길 보는 거예요. 힌트는 뭐예요? 이 함수 Fx가 연속 함수예요. 연속 함수니까 어디에서? 1에서 지금 두 개의 함수로 나뉘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1에서의 함수 값과 그 다음에요. 1에서의 극한 값이 존재해서 같으면 돼요. 정확히 좀 더 세분화시키면 함수 값 F1, 그 다음에요. 극한 값이 존재한다는 말은, 의미는 우극한과 그렇죠? 좌극한이 서로 같습니다. 이 세 개의 값이 다 같아야 돼요. 왜요? 이 둘이 같아야지 극한 값이 존재하고, 그 극한 값과 함수 값이 같아야 되니까 결국엔 F1, 우극한, 1에서의 우극한, 좌극한이 다 같아야 됩니다. 맞습니까? 좋아요. 그러면 F1 값, 등호 들어가 있으니까 1 대입해 보겠습니다. 얼마 나옵니까? 그렇죠. 2의 자연 대수 2, 0제곱 플러스 자연 대수 2니까, 자연 대수 2 플러스 1이에요. 자, 그 다음에요. 1보다 작으면서 1로 점점점점점점 다가가요. 그럼 어디에요? 여기는 이 함수죠. 1보다 작은 범위. 그럼 얼마입니까? 여기도 마찬가지예요. 그렇죠. 2 플러스 같죠? 뭐만 따지면 돼요? 그렇죠. 1에서의 우극한, 즉 1보다 크면서 1에 점점점점점점 다가갈 거예요. 그렇다면 밑에 있는 여기는 이 함수를 보셔서 이 X값이, 선생님 왜 절대값 X를 그냥, 절대값 X라고 쓰나요? 그냥 X라고 쓰면 안 되나요? 돼요. 왜요? 이 범위, 1보다 큰 범위는 양수 범위니까 굳이 절대값을 안 쓰고 그냥 X를 써도 됩니다. 참고해 주세요. 자, 이럴 때 X가 1보다 크면서 1에 점점점점 한없이 가까워집니다. 그렇다면 이 값은 어디에 갑니까? ln1에 가까워져요. ln1 값은요? 0이죠. 따라서 얼마입니까? 이 값은요? 네, C2에요. 따라서 C2값과 자연 대수 2 플러스 1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상수 C2는, 적분 상수 C2는 자연 대수 2 플러스 1입니다. 자, 그럴 때 무엇을 거래요? F에 자연 대수 1을 대입하라. 그럼 어디다 대입해야 됩니까? 이 자연 대수 2값은 1보다 크니까? 그렇죠. ln2 더하기 C2가 되어서 이 값은 1. 여기는요. 자연 대수 2 더하기 1. 따라서 자연 대수 2 플러스 숫자 2가 우리가 구하는 답이었습니다. 났습니까? 네. 빠르지 않죠? 충분히 할 수 있었죠? 네. 다음 문제 볼게요. 문항 8번 문항이에요. 함수 fx 쭉 이어집니다. 이렇게 나와 있고요. 자, fx가 sinx 더하기 a cosx에 대하여 x가 2분의 파이로 점점점점 다가갈 때 이 x-2분의 파이분의